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화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차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차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인과 문하세 지방 각 성부로 돌아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수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이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이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이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인과 무나세와 이사갈과 스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이사람들과 제스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래 능숙한 모든 레이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칠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스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스장들과 레이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이수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스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이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